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심마니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. 이 꽃이 지면 곧 겨울이 온다고 하는 노란 산국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주 자생지가 한국, 중국, 일본이라서 전국 산들의 양지바른 곳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은 양지바른 강가 사면 전체에 닥터심마니가 산국밭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산국은 전체가 약용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. 산국의 에센셜 오일은요 동물실험에서 아토피의 피부염의 증상을 개선시키면서도 피부장벽은 또 강화시키는 이중작용의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. 피부상피세포의 증식으로 상처치유효과가 있고 미백작용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진정작용과 항경련작용, 항고혈압작용, 신경세포퇴행지연작용이 최근에 보고되었습니다. 배수가 잘되고 양지바른 곳이면 어느 곳에나 잘 자라므로 키우시려면요 양지바른 사면이 최고입니다. 추위 더위 건조에 강하고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사방으로 뻗으며 번식을 잘합니다. 산국은 줄기 전체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백색털이 많습니다. 솜털 때문에 하얀 줄기마다 핀 산국곳에 꿀벌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산국차나 한잔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산국차나 한잔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